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연동 한양아파트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 번호 2020타경 56105번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연동 시범단지 한양아파트 경매물건은 분당선 서연력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서영고등학교 남측 인근으로 주변은 아파트단지, 학교, 관공소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중심지역입니다. 분당은 정부 부동산 규제정책의 투기과일지금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분당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분당구 서연동 한양아파트 경매물건은 301동 1층으로 전용면적 18평에 분양면적 22평으로 감정가는 지난 2020년 7월 기준 7억 2,900만원입니다. 신권으로 오는 12월 28일에 감정가를 최저가로 1차 입자리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7,290만원이며 입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법정에서 오후 2시부터 3시 10분까지 오후에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서연동 한양아파트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평균가는 8억 2,500만원이며 매매하한가는 7억 8,500만원, 매매상한가는 8억 5,000만원입니다. 매매가 변동평을 살펴보면 지난 6개월 전부터 1억 4,500만원 상승이 확인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원에서 5억 6,50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주 한양에서 시공하여 1991년 10월에 사용생이 된 아파트로 총 32개동에 2,419세대가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총 주차대수는 4,832대이며 경매물건은 5층 중 1층으로 22평에 방 2개, 욕실 1개로 구성되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7월 8일에 설정된 경매기입등기이며 공유의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중인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니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각물건명센서는 신권으로 아직 미공시 상태이므로 입찰 일주일 전에 공유되는 자료를 필히 체크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하긴 바랍니다. 현재 임대차 관계를 살펴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이 소유자 점유도 예상되며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갈리비 체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사 한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할 듯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자금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의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분당의 경우 투기 과열직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현황을 살펴보면 통일평행대가 지난 11월에 두 건이 거래되었는데 2층이 8억 9천 9백만원 5층이 7억 7천 5백만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후 타입과 위치 등을 면밀하게 체크하여 경매물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301동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상 효과는 9억 5천만원대가 유의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 변화까지 면밀하게 체크하여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보는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 거열은 107.1% 매각률은 75% 경쟁률은 12.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9일에 진행된 분당동, 샛별마을, 백구동, 11층의 경우 신권으로 1차 입찰해서 14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117%에 낙찰된 사례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인근 경매물건 추가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속의 물건 이해의 자료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속의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전문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연동 한양아파트 경매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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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